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지금 전세계 곳곳에 커넥트가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신,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 그저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저는 우연히 커넥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넥트에서 저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또 한국 문화와 케이팝 댄스를 가르쳤는데요 이 학생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은 저를 밝고 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커넥트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세계의 한국을 사랑하는 청춘들에게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꿈을 심어주고 행복을 전하는 글로벌 민간 외교 단체입니다 커넥트를 만드는 강북에 영원도 좋고 한국의 정신과 공연을 통해 교실에 도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커넥트에서 제가 찾으며 학교의 도달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커넥트에서 공연을 통해 한국 커넥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넥트에서 많은 창문을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어로도, pop culture, traditional culture도, 그래서 한국 커넥트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국 커넥트 오프라인 캠프는 현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K-Connect 멤버들은 오프라인 캠프는 K-Connect 멤버들은 오프라인 캠프는 오프라인 캠프는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K-Connect 한국의 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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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온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한국 커넥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커넥트는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